안녕하세요. 아무튼 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반갑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저는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도 뭐 하나 지금 나가고 오늘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좋은 모습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앨범이 안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꽤 오래 앨범이 안 나온 것 같은 기분이 저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저 되게 오랜만이라 그런 거 뭐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 저는 뮤지컬 굉장히 열심히 지금 불을 노래 덕대 작년에 이렇게 발부름을 따시게 마지막 곡입니다. 너무 그릴 것 같아요. 굉장히 아름다운 방송이죠. 이 뭔가 아쉬운 한 곡에 아쉬운 바로 한곡에 맞아 한곡의 자 다음 노래 가족분들이 다 같이 아는 집에서 한번 정말 너무 좋습니다. 말 해보여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집에 가세요. 집에 가세요. 집에 가세요. 집에 가세요. Say yeah. Say yeah. Say yeah. や다. 소리가 쫓아. 탁월이 심리에서 감정같은 게 아버지N trzy 그릇대로 도움될 돼서 어쩌면 내 Coast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빛나 또 모르겠어. 난 모르겠어 너 свою 변화 내게 같이 날씨가 새겨냈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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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it on 내 모든 게 서툴 더 해도 네 곁에 넌 머물고 마주퍼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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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예 넌 잠들고 쉬고 세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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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한글자막 by 한효정